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소용어 전문가입니다. 우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금태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 초보자를 탈출할 수 있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교육을 해드렸다가 잠시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러분들께 무거운 어깨를 갖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이 저의 무거운 어깨보다 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번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과 성공 투자의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가 바이블 하면 성경을 들 수 있겠죠.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피화살이 되는 이야기가 담겨있듯이 주식에 있어서 피화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나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활용된 자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다 하시다라면 또 노란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나올 텐데요. 지금 하단 자막에 나오고 있죠.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문자를 통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제 이름 세 글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3258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밖에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내일 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가 듣고 몇 시간 후면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텐데 연말 장세의 성공 투자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 장중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검색창에다가 포털 사이트에다가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어렵다, 또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쉽고 너무 답변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바로는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굉장히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수학에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게 되고 공식을 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인의 특별한 교육 방식, 암기, 주입식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외우고 그대로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 1강은 캔들의 이해와 응용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우리가 주식의 가장 기본인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는 아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을 뜻했구나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즉 제가 서영원의 주식 바이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식이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의 전략을 살펴드릴 거고 이 주식 바이브를 마무리하는 때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를 탈출을 하셔서 적어도 내가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선별하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나는 너무 잘 어려워. 주식 부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천천히 한 강의씩 따라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곧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바쁘실 거예요. 송년회 하시다 보면 올해가 다 가고 벌써 2023년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주식 시장도 연말로서 조금 수그러든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주에 물론 미국의 CPI 지표의 발표 이제 우리가 간밤을 지나고 나면 CPI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FOMC 회의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여기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고민에 의해서 이미 주식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거래대금이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식 시장에서 한 16년간 좀 봐온 바로는 사실 작년, 재작년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흐름들을 보면 정말 특이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거래대금이 원래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과열 현상이 일어났고 그 과열 현상이 꺼져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꺼져가는 단계가 벌써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요. 계속 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1년여 동안의 하락을 지켜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지치신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 시장을 털고 일어날 자리는 아니다. 진작 털었어야 된다. 털려면. 그런데 주식 투자는 격언 중에 하나 있잖아요. 주식을 성공하는 방법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지금은 우리가 잘 배우셔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여러분들이 오늘을 되짚어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두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이슈는요. 서영훈의 주식 바이블은 캔들의 이해와 응용이라는 점을 배워볼 거고요. 앞으로 캔들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경제 분석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배워나가 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너무 첫 시간부터 어려우면 안 되겠죠. 딱 기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차트는 좀 생소하고 이 차트는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나 이 차트도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생소한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 잠시 좀 멈추고 공부를 먼저 하고 하시는 거를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일본식 봉차트라고 하죠. 일본식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금융 전략이라든가 금융 지식 같은 경우는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미국식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미국식 차트는 일단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일본식 차트는 몸통이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정적인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면 상승선과 하락선, 즉 양봉과 은봉이 의미하는 바가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식 차트 같은 경우는 상승이 파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하락을 양봉,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식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즉 양봉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락세를 은봉,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근데 사실 이 미국식 차트는 잘 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MTS나 HTS,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이라든가 또는 PC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거나 원유 가격을 본다거나 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식인 일본식 차트로 변경을 해서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HTS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S&P500의 종목들을 본다거나 원유 가격이나 상품 가격들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반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베스팅.com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홈페이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분하셔서 살펴보셔야 돼요. 미국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대음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시장이 폭락했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승을 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제가 홈페이지, 미국식 홈페이지에서 스크랩을 해온 차트입니다. 애플 차트죠. 애플 차트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보시면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 있는 흐름들에서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 줄 때는 이렇게 양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의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헷갈리지 않는다라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직관적으로 하지만 또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기도 하고 비어있기도 한 차트들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차트인데 너무 익숙하시죠? 양봉과 상승, 은봉은 하락세가 나타나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은 색깔의 차이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가와 고가, 종가를 표현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캔들의 흐름을 봤는데 이런 캔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C자리가 시가 자리고요. 시가 자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움직여서 고가, 장중의 고가, 장중의 저가, 끝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일봉이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캔들이 하루를 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루의 캔들을 일봉으로 하나의 캔들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분봉으로 좀 더 펼쳐서 봤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디테일하게. 그러면 분봉상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기서 시작이 돼서 장중에 계속 움직였다가 저점을 찍었다가 그다음에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에 종가가 이루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보고 장중에는 여기까지도 갔고 여기까지도 갔다가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올라갔다가 저점을 먼저 찍고 고점을 찍고 종가로 갔지만 예를 들어서 고점을 먼저 형성을 했다가 저가를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구분할 수 있냐. 사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분봉의 캔들을 보고 변환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종가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밑에 글을 한번 보시면 양봉과 은봉의 구분은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시가에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주식이 처음에 그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지수로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보압권 0.00%에서 출발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가가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기쁜 일이죠. 삼성전자가 5% 상승하면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고가는 7%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종가니까 결국 5% 상승을 하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5% 결과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이너스 5%로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마이너스 5%로.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고 종가가 마이너스 3%로 끝났고 고가가 예를 들어서 보압권으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래도 여러분들 양봉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락을 하면 음봉으로 끝날 거다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가 대비 올랐느냐 시가 대비 떨어졌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출발 자체가 마이너스 5%고 종가가 마이너스 3%로 끝났으면 양봉이 맞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시가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20%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가가 플러스 5%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음봉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캔들을 볼 때 양봉은 상승, 음봉은 플러스, 음봉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가 기준으로서 뭐든지 체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상승이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하락이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크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 시가가 갭으로 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하락으로 출발한다. 급격하게 하락으로 출발한다거나 시초가가 급격하게 높게 출발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다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만 하나를 가지고 사실 이해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써 있죠. 양봉, 플러스, 은봉,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고 그냥 우리도 순간 훑어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 시가와 고가와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계신다면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캔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요. 첫 번째, 영망치형이라고 하죠. 망치를 거꾸로 들러서 손잡이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영망치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망치형 하면 이렇게 생긴 것도 더 영망치형같이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망치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 되는데 통일합니다. 어차피 이거의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하게 영망치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시가와 저가가 동일했던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작가로부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은 우리가 이 캔들을 봤을 때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출발을 하면 주식은 보통 시가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시가가 출발선보다 높게 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윗꼬리가 없이 그대로 끝나는 장띠양봉이 나왔다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래꼬리가 없이 끝난 이런 영망치형은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뜻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 출발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바라본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100% 싸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적정 가격이야. 지금은 사야 할 가격이야.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시가의 아래꼬리를 달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십자형, 돛지형 캔들, 마디 캔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게 끝났다라는 거죠. 장중에는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라가기도 하는 현상들을 보였으나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게 끝났을 경우 이런 경우는 돛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현되기보다도 캔들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색깔이 제가 빨간색으로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시가와 종가가 동일할 경우는 어쨌든 캔들이 양봉도 아니고 은봉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HTS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크게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십자형 돛지 캔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방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방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히 맞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난 흐름들에서 조금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해서 은봉이라고 파란색으로 끝났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도세가 좀 더 강했던 거고요. 이런 십자형 돛지 캔들이 아니라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막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딱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선상에서 끝났다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 즉 서로 굉장히 공방이 치열하면서 절반은 이 종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절반은 이 종목이 싸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팁들 중에 하나는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수급 주체는 누구인가. 이거를 보셔야 될 거고요. 싸다라고 인식한 수급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싸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매수세가 들어왔을 거고요. 비싸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매도세가 나왔을 텐데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수급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싸다라고 인식을 했어. 그러면 좀 더 그래도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우리가 확인을 확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개인 투자자. 그러면 좀 더 추가 상승 또는 조정 시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십자형 도찌캔들, 제가 별표까지 쳐놨죠. 그만큼 중요한 캔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십자형 도찌캔들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 활용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영훈의 주식바이블 오늘 1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까지는 우리가 강의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 도찌형 십자형 캔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형 캔들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강이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연말이니까 내년부터 시작하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조금 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요새는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썩 들어갔는데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쏙 들어갔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한국 시장에서는요. 산타랠리, 즉 연말에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던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거래가 별로 없고 흐지부지, 지지부진하고 힘 없는 시장이 이어지다가 연초에 보통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통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산타랠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산타는 서양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시장에는 산타랠리가 제한적이고 물론 미국은 산타랠리가 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타랠리가 미국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힘이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힘으로 어서 왔느냐. 연초에 보통 봤습니다. 1, 2월 달 이때. 왜냐하면 회기년도도 새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펀드나 포트를 편입하는 증권사들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이 새로 예산이 결정되면서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연초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저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쟁취할 수 있다. 행운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부터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연초 랠리를 취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하나씩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는 QR코드를 스캔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 요새는 사실 대부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할 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문자가 전송이 되니까 그 문자 받으시고 주소를 URL을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계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가. 제가 아까 전에도 십자형 캔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십자형 캔들은 공방이 오간 거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차트는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저점에서 십자형 캔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단에서 즉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전까지의 흐름들을 보시면 계속 아래 꼬리가 별로 없이 은봉으로 떨어졌죠. 그 얘기는 이거 아직은 시장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한 거죠. 비싸다라는 투자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도래하니까 이제는 매수세도 들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 전날보다, 전전날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전환을 일으키면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즉, 하락 추세 국면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타나졌다. 이거는 반전의 기회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십자형 캔들이 나타나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추세 하락 전환이라고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즉, 방향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긴 했지만 십자형 캔들은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이런 몸통이 있는 캔들도 십자형 캔들이 볼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좀 큰 범죄 안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보시면 오르다가, 그렇죠? 귓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떨어지죠. 그런데 떨어지다가 은봉 두 개를 보이고 여기서 보시면 십자형 캔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볼 때는 여기도 높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주식을 컨트롤하는 매집 주체는요. 여기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간 거예요. 아니야, 여기 싸. 여기서 사도 돼. 사는 물량들도 들어오기 시작.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만큼의 상승세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십자형 캔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들에서는 우리가 별표 OO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교수형, 망치형 이렇게 또 아까 영망치형이었죠. 망치를 세워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둘 다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은봉이냐 양봉이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양봉이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은봉이면 좀 덜 강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고 교수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가와 고가와 종가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장중에 떨어졌다가 악재를 만나서 떨어졌다가 그래도 그 악재가 너무 나쁜 건 아니니까 2위 기회는 매수해볼만 해라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기업이 곧 있으면 또 4분기 실적 발표의 시즌이 다가올 텐데 실적 발표가 하는 기업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닝 쇼크라고도 하죠. 어닝 쇼크. 요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떨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닝 쇼크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투자에 대해서 조금 초보자분들은 그냥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악재야 라고 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매도세가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군요. 어닝 쇼크가 시작됐을 때도 있지만 이 어닝 쇼크 이후의 분기부터는 좋아질 거야 라는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어닝 쇼크 딱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증권사 리포트의 기관 리포트이 나오면서 현재 분기가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하면 갑자기 적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쫙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교수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반전의 시간 아니면 곡점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교수형이 발생했다는 것은 돛지형보다 훨씬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교수형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교수형 그래서 좋은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망치형도 사실 교수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힘이 좀 떨어진 거죠. 힘이 딸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워낙 좀 매도세가 좀 더 있다 보니 매수세가 약했던가 매도세가 많다 보니까 종가가 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게 양봉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물론 둘 다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양봉이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고 그러니까 교수형보다 더 강한 거죠. 이렇게 망치형과 교수형으로 생긴 캔들은 은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양봉이면 더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치형을 통해서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기법들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수형과 망치형, 십자형 캔들을 잘 공부를 해놓으시면 우리 주식바이블, 서영원의 주식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기법을 제가 가감없이 딱 알려드릴 거니까 기대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캔들의 움직임은 이런 자리에서 나타나죠.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은봉이 나왔지만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망치형이 많이 나타나줍니다. 그래서 망치형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매도세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졌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망치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돼요? 영망치형을 만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캔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망치형이나 교수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크지 않았고 매수세 강했다는 점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매수세가 엄청 강해서 그랬으면 이렇게 망치형이 아니라 장대 은봉, 양봉이 나오겠죠. 좀 달라진,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망치형과 교수형은 거래량이 좀 낮아지는 경향,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예시들을 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이거 본 캔들인데 이거 아까 일본식 캔들 아닙니까? 양봉. 이거를 또 보여주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양봉이죠? 그러면 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가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은봉이다라고 하면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가?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은봉일 경우, 은봉일 경우는 여기가 시가. 고가랑 저가는 동일하고 여기가 종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방금 우리가 배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주식 캔들에 있어서요. 저는 이 꼬리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삼성 이런 차트를 보여드렸죠. 이게 일봉 차트군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꼬리가 없는 캔들, 위 꼬리가 됐든 아래 꼬리가 됐든 꼬리가 없는 캔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볼 때 꼬리가 없는 캔들은요.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 꼬리가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작과 끝에 달려있네요. 꼬리가 없는 캔들. 여기도 보시면 아래 꼬리와 윗 꼬리가 전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꼬리가, 위아래 꼬리가. 물론 이렇게 윗 꼬리만 달린 캔들도 존재하고 아래 꼬리만 달린 캔들도 존재하지만 이 꼬리가 항상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꼬리가 없는 캔들 있죠.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은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캔들이 보통 100개에 한두 개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1%, 2%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98%, 조금 넉넉하게 본다 하더라도 90%는 꼬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꼬리가 위아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조건 꼬리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격 매수를 할 때요. 이렇게 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시세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장 초반에. 막 3%, 4%, 5%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윗꼬리가 없죠. 윗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매수를 하고 나면 물론 수수료나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수수료는 요새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산 거죠. 여기서 매수가 돼버린 거죠. 추격 매수라는 경우 이렇게 손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쇼파에 앉아서 듣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저는 주식을 내가 사기만 하면 바로 손실로 가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꼬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분명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꼬리가 발생할 확률은 몇 프로다? 90%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꼬리가 없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물론 더 올라가서 윗꼬리가 달리면 이만큼이 나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윗꼬리가 없다는 것은 윗꼬리가 발생할 확률이 90%라는 거고 아래 꼬리가 없을 때 매수한다는 것은 아래 꼬리가 발생할 확률이 90%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시가고 여기가 종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고가죠. 고가까지 장중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캔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체결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거래가.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샀고 누군가는 여기서 샀고 누군가는 여기서도 다 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매수가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팔아서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래가 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한 주체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 꼬리에서 매수한 주체자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위에서 매수가 된 사람은 손실 중이고 아래에서 매수가 된 사람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꼬리가 생길 확률은 9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윗꼬리가 없을 때 매수를 하면 손실 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윗꼬리가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높으니까. 반대로 아래 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가 이루어지면 수익 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꼬리가 없을 때를 잘 활용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구간과 매물 구간을 잘 확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 모두 손실인 거예요. 여기 산 사람만 보아비고. 그러면 전부 손실이죠. 전부 손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이 막 죽가고 올라가다가 이런 캔들이 딱 하고 나왔어요. 그럼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나는 매수를 하기만 하면 손실부터 나요 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추경 매수, 즉 윗꼬리가 없을 때 윗꼬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보통 아래꼬리가 없을 때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난다는 소린가요? 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날부터 무조건 떨어지는 종목을 막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지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하시면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오늘 서영원의 주식바이블 1강을 듣고 실전 매매 바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시행을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저한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도 다시 공부를 하시고 다시 보기를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3258번 참여코드 입력하셔서 핸드폰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영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보내시면 노란톡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 강의 들은 게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제가 내일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연말장세 성공투자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목에 대한 흐름들 그다음에 경제 시황에 대한 분석들 업황에 대한 지금은 굉장히 업황을 잘 골라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딱 궁금한 점들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시간을 가질 거니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4일 내일이죠.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에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셔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처음부터 못 들어오시더라도 중간중간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법은요. 검색창에다가 우리 신대가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거는 짧게 또 우리가 제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캔들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여러 개의 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적산병 대표적인 상승 추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암기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금 암배를 잘못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적산병 양봉 캔들이 세 개 나타나주는 흐름들은 우리가 상승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산병 지금 딱 보여진 적산병이 어떤 현상이냐면 시가가 여기죠. 종가가 여기예요. 그런데 시가가 여기입니다. 떨어져 출발했죠. 근데도 여기 종가가 다시 이렇게 위로 마감을 했어요. 보통 적산병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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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떨어져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 끝났고 또 떨어져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 끝났어요. 즉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캔들이 상승을 결국 종가는 높여놓고 끝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셨다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탄력이 강하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런 캔들이 그런 현상에서 많이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승인태형 여기가 이제 보통 돛지형 캔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망치형 캔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잉태형이라고 해서 상승 캔들이요. 이 하락 캔들을 안으로 넣어놨죠. 이 안으로. 그러니까 상승 캔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렇죠? 하락 캔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승인태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하락 매물들을 전부 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고자 하는 주체자들의 물량을 싹 다 받아가면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 상승인태형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탄력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경우는 확률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장악형이죠. 상승인태형하고 거의 비슷한데 상승인태형은 두 번에 거쳐서 은봉을 해소를 했고 이런 경우는 한 번에 넘어가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강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예시이긴 합니다만 갭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가 종가였는데 여기서 떠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한 상승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악형이 나타나주는데 예를 들어서 도찌형 캔들이 나왔다? 이럴 때는 저는 사실 매수 타이밍이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쉬어간 거지.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찌형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 장악형 흐름들을 보실 수 있겠고 반대로 아까 적산병이 있었다면 흑산병이죠. 출발은 여기서 했고 떨어져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 매물로 소화됩니다. 다시 또 출발은 좋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또 저점을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적산병의 반대로 수급들은 있으나 여기 전부 다 쉽게 말해서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추세 하락이 더 연달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흑운영, 반대 얘기예요.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이 상승 캔들을 두 개 이상의 캔들이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흑운영이 나타나주는 자리들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배워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캔들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과 끝이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일목군영표, 볼링저밴드,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RSI, OVB 이런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캔들과 주가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캔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그것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 학생에게 제곱근을 공부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듯이 캔들이 기초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 모두 이해하시기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간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외우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꼬리의 형태를 보고 분석한다. 그래서 캔들에 있어서 꼬리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캔들이라 해도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아까 상승 구간에서 십자형 캔들, 하락 구간에서 십자형 캔들에 대해서 예를 드려드렸죠. 그 다음에 캔들 분석 외에 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실까 봐 뉴스나 실적, 모멘텀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캔들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데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고 매도 타이밍 잡는 데 활용을 하는 건데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타이밍만 잡는 것이지 사실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서영원의 주식 바이브를 통해서 기초적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노란톡에 와서 질문을 주시고 또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질문을 많이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들 초보를 탈출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신대가의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